오늘은 간판을 드디어 달았습니다. 지금 저희 매장이 여기 미니스톱 옆에 큰 계단으로 내려오시면 저기 왓쥬가 보이죠? 이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좀 깊게 들어오셔야 돼요. 여기서 이제 머리 자르는 데랑 노래방만 보인다고 하지 마시고요. 저희는 쭉 들어와서 아 이거 너무 컸다. 이쪽을 지나 보이죠 이제? 저희 로고 전면에 비치해두었고요. 사실 지금 입간판이 배너는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그 베이스가 더 주에서 가져오는 거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그리고 앞뒤로 지금 요렇게 되었습니다. 배너까지 딱 하면 혹시라도 입구 못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편할 것 같고요. 이 문을 너무 막고 싶었는데 막아서 다행이네요. 확실히 막으니까 좀 안전한 느낌이랄까 뭔가 전전같은 느낌이랄까 그런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오늘도 열심히 아이들 물그릇도 씻고 맘마도 열심히 많이 사오고 거북이가 많이 늘어가지고 오늘은 할게 많습니다. 어쨌든 이거 자랑 영상 맞아요. 열심히 하려고 저희 로고 달았으니까요.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. 추바